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리랜지의 여러분도 다 아시죠? 중국 유명한 액션 영화 배우입니다. 오늘은 리랜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같이 말하기와 듣기 영상 하겠습니다. 차마 없이 두 분 들어보세요. 제가 목소리로 한 번 읽을게요. 비판에 어떤 단어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어렸을 때 홍콩에서 쉬어 있어요. 슈관은의 노래를 듣는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다 돼요. 한국听고 듣는 적 들어봤어요. 슈관은 가수 이름이에요? 슈관은 가수 이름이에요. 유 유 리렌지의 발음은 이 이렇게 나왔어요. 사실은 입술 동그랗게 휘파랑처럼 그 입술 모양이에요. 유 미는 뜻이에요. 유 바이치 미는 원래는 과와 랑는 뜻이에요. 허랑 똑같아요. 지오.天才和 바이치 청체와 백치입니다. 지시 탐 랑거 지오 아이져더 지시 탐 랑거 지오 아이져더 사실 둘은 서로 붙어있는데 지시 사실 지시 탐 랑거 지오 아이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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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있다 가까이있다 같이 있다도 돼요. 가까이있다 지오 아이져더 사실 둘은 서로 붙어있는데 지시 탐 랑거 지오 아이져더 지저마 칸 드시호 지저마 칸 드시호 지저마 칸 드시호 이렇게 봤을 때 이단 쪼 추우랄라 쥬자 텐차 이단 쪼 추우랄라 쥬자 텐차 만약 성공하면 청체육구 이단는 만일 만야 일단 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여기저는 만야 쪼 추우랄 쪼 추우랄라 쪼 추우랄라 코로나 우다 여기저는 성공하다는 뜻이에요. 쥬자 텐차 청체으 이단 쪼 추우랄라 쥬자 텐차 만야 성공하면 청체으구 이단 미 쪼 추우랄 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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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